안녕하세요. 오늘은 저와 한국어로 스몰토크, 즉 간단한 대화를 해볼 거예요. 평소 한국 사람들이 만났을 때 주고받는 질문과 대답을 들어보면서 한국어 듣기와 말하기 연습을 해보세요. 이번 듣기 말하기 연습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될 거예요. 그럼 시작하겠습니다. 그동안 잘 지냈어요? 궁금한데, 고향이 어디예요? 고향에서 제일 유명한 게 뭐예요? 지금 어디에 살아요? 취미가 뭐예요? 취미 생활을 얼마나 자주 해요? 여과 시간에 뭐예요? 최근에 재미있게 보온 드라마나 영화가 있어요? 무슨 음식을 제일 좋아해요? 왜 그 음식을 좋아해요? 최근에 여행한 곳이 있어요? 그럼 앞으로 가보고 싶은 여행지는 어디예요? 가장 좋아하는 동물이 뭐예요? 키우고 있는 반려동물이 있어요? 그동안 잘 지냈어요? 그동안 잘 지냈어요? 네, 잘 지냈어요. 궁금한데, 고향이 어디예요? 제 고향은 부산이에요. 고향에서 제일 유명한 게 뭐예요? 부산은 해운대 바다와 매년 가을에 열리는 영화제가 유명해요. 지금 어디에 살아요? 서울에 살고 있어요. 취미가 뭐예요? 저는 뮤지컬 음악들을 정말 좋아해요. 취미 생활을 얼마나 자주 해요? 보통 한 달에 한 번 공연을 봐요. 뮤지컬 티켓 값이 비싸서 자주 못 봐요. 여가 시간에 뭐예요? 시간이 있으면 바빠서 못 봤던 드라마를 몰아서 봐요. 최근에 재미있게 본 드라마나 영화가 있어요? 최근에 무빙이라는 드라마를 재미있게 봤어요. 무슨 음식을 제일 좋아해요? 제일 좋아하는 음식은 평양냉면이에요. 왜 그 음식을 좋아해요? 국물이 정말 시원하고 맛있거든요. 최근에 여행한 곳이 있어요? 네, 얼마 전에 제주도에 다녀왔어요. 제주도는 언제 가도 좋아요? 아니요. 최근에는 바빠서 여행을 못 갔어요. 그럼 앞으로 가보고 싶은 여행지는 어디예요? 저는 뉴욕에 꼭 가보고 싶어요. 브로드웨이에서 뮤지컬을 보고 싶거든요. 가장 좋아하는 동물이 뭐예요? 저는 돌고래를 가장 좋아해요. 돌고래는 너무 귀엽게 생겼어요. 키우고 있는 반려동물이 있어요? 네, 저는 강아지를 키워요. 제 강아지 이름은 제로예요. 제로는 산책을 너무 좋아해요. 아니요. 없어요. 반려동물 대신에 식물을 키워요. 초록초록 식물들을 보면 마음이 편하네요. 그렇군요. 오늘 대화 정말 즐거웠어요. 네, 저도요. 그럼 다음에 또 봐요. 네, 저도요. 그럼 다음에 또 봐요. 네, 저도요. 네, 저도요. 네, 저도요. 네, 저도요. 네, 저도요.